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늦은 시간에 가네요 처음이네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암튼 촬영장소는 강서구 쪽인데요 뭐냐 홍보영상 그런거 같아요 크게 힘 안줘도 되는 부분인거 같아서 마음 편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조심히 다녀올게요 오잉?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뭐 생각보다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여기 근방에서 조금 대기하던가 아니면 촬영장소에 가서 뭐 대기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늦은 시간이랑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아무튼 네 좋네요 꿀찰 되도록 꿀찰되도록 꿀찰되도록 기도해야죠 뭐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조심히 이동할게요 촬영장에 도착했는데 촬영장소가 난감하네요 옷이 큰일났네 대박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 뭐 한도 없이 약간 꿀찰 같은 느낌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날씨였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연기 연습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다른 특기라든지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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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